KBS 연속기획, 오늘은 세 번째로 해안 침식 가속파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삼척 맹방해변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조현주 기자입니다. 삼척 맹방해변입니다. 해안선을 따라 모래 절벽이 형성됐고 백사장 폭도 눈에 띄게 좁아졌습니다. 이 일대에서 진행 중인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항망공사가 해안 침식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되면서 지난 10월 말부터 항망공사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올해 말까지 침식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원래 모래와 차이가 있는 양빈 준설토를 전량 회수에 교체하라는 명령이 함께 내려지면서 현재 이행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발전소 측은 1단계 침식저감시설인 돌제 4기 설치는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빈 준설토 교체와 회수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적합한 양빈 모래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이행 조치기한인 이달 말까지 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항망공사 중단도 연장됩니다. 주민들은 사업자가 조치 명령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행 내용과 진행 상황 등을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행을 해야 할 그 부분, 즉 말하면 교육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공문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침식저감시설 설치 등이 완료되더라도 해안침식 방지에 큰 도움이 안 될 거라며 공사 중단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